지난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3천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3,984억 2천만 달러로 전월보다 16억 7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. 외환보유액은 2월 잠시 주춤하다가 지난달에 이어서 두 달 연속 증가하며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. 한국은행은 지난달 달러와 강세로 기타 통역 표시의 외화 자산을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이 감소했음에도 외화 자산의 운용 수익이 더 많이 늘어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.